2023년 6월 7일 오늘 수요일이죠.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복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들을 이 시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묵상하고 떠올리는 가운데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주제 제기를 할 때 질문의 형식을 따릅니다. 어떤 명제를 전하고 그 명제를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잡아 주는 가운데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명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율법이 아닌 은혜에 머무는 삶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키면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죄 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이 자칫 죄 짓고 흥청망청 돼도 무관하다, 괜찮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이끌림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것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가 없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조차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연합된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데 어떻게 죄의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와 같이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육체의 죄성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연합되기 이전의 삶을 추억하며 그 길로 순간순간 가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고 때로는 가기도 하지만 결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처럼 그렇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보금으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자유롭고 또 자연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의의의 종이 되었다면 의의를 따르는 삶, 의의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 더 자연스럽고 더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상, 그것이 은혜의 아래 머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습니다. 내주었다는 것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의미예요. 내 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케락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 내 온 몸의 지체들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의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이끌린 바 된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삶이 변해서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이 변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 삶의 결과가 영생이고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인생과 삶의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의를 따라 나아가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우리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과 1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끌리는 것이 있는 거죠. 하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향성에 따라서 우리는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종의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종은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종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종입니다. 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죄의 종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 우리의 삶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지향성을 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리고 죄에 머무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허무함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운 삶을 살지라도 순간순간 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인 양 착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에 과거의 삶은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나의 지향성이 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의 교훈을 따라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임했고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의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를 이루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로 인해서 그런 삶, 의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지향성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의의의 열매를 맺는 행위를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할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뿌듯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즐겁게 누렸던 것들, 이제는 그것들이 불편해지는 것. 우리 몸을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따르고 행할 때 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죠. 죄의 용서로 기뻐하는 삶에서 점점 죄를 버리고 의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과거에는 용서받은 것에서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거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거야.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바람과 소망에 의해서 그 소망과 바람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뿌듯함 그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손봉호 교수님이 이와 같은 것을 고상한 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걸 고상한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성도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참 공감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고상한 이기주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할 우리들의 삶이 억지로 또 의무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임한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한 고상한 이기주의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3절 말씀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영어의 표현이 기프트 아니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내가 따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나 좋으라고 주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사용해서 의의를 이루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풍성함과 기쁨이 영생이라면 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그렇게 순종하도록 도전하셔서 얻어지는 모든 결과는 나의 영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 선택의 상황이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이루는 일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두 가지 일 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대개의 경우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는 가운데서 후회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려지는 마음의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즐거움인 것이고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부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순종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영생의 기쁨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의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부담으로 느껴지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이건 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민으로 남아 있다면 이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조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돌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시나?